110mm 입니다 110mm 런 드라이브 사이드 34mm 런 드라이브 사이드 19mm 5mm 자 플레인지 57.8mm 런 드라이브 now 에어우트 4mm 이펙티브 림티미터 림브리드 림브리드로 림브리드 은블리드 림브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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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력을 이용합니다 중력을 이용해서 해외브리드 림브리드 신발 해외브리드 보시면 스포크에 잎을 이렇게 끼우시고요 끼워주시고요 이만큼이죠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쭉 내밀어요 자 그래서 칠합니다 자 이렇게 빼주시고요 이제 다음에 네 3.5mm 맞죠? 이런 식으로 EDRD 측정할 때 내경을 측정합니다 3.5mm 3.5mm니까 7mm를 더하면 됩니다 총 그렇죠 55.5mm 4.5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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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mm 5.5mm 6.5mm 7.5mm 5.5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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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mm 5.5mm 5.5mm 4.5mm 5.5mm 5.5mm 자 이렇게 해서 한칸씩 끼워줍니다 자 이렇게 해줬구요 전압씩 점프해서 끼워주고 어떤 스포크 패턴이든 3번 점프하고 끼워줍니다 어렵게 두면 다세요 3,4 점프하고 멈추 게임 dispersed cloth 잡아 Ngom 1,2,3 점프 점프 그러면 슈퍼 세컨 점프에서 맞습니다 슈퍼 슈퍼 시선 슈퍼 침묵 슈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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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이브 슈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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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끼워주시고 스포츠 레이싱 패ター 그리고 밸브와 겹쳐지면 안 돼요. 밸브와 겹쳐지면 안 되니까 밸브와 겹쳐지 않는 라인으로 이렇게 회전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드라이브 사이드 쪽 스포크를 계속 사용하겠습니다. 반대쪽으로 끼워줍니다. 플레임 사이드 백인 투하우트 플레임 사이드 백인 투하우트 플레임 사이드 백인 투하우트 자 이렇게 하고 뒤집어서 마지막으로 됩니다. 껴버립니다. 괜찮아. 껴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역방향으로 가잖아요. 이렇게 해서 두 개가 타고 들어와서 하나 마지막 원 투 쓰리 세번째 하나 마지막 원 투 쓰리 세번째 엑스 자 되면서 스포크로스 갑니다. 이쪽이요. 제가 딱 이 모임도에. PASS OVER THE FIRST SPOKE. PASS OVER THE SECOND SPOKE. KNOCK DOWN THE THIRD SPOKE. CONNECT THE SPOKE18S TO THE NIPPLES 이걸 달려 motor 리가잖아요 종료는 사용이 더 이상 빈 구멍에만 끌어주면 돼요, 빈 구멍. 플랜 사이드 비 박 인 투 아웃. 1, 2, 3. 자, 세번째 꼬인 쪽에서 이렇게. 이 방법이 가능성이 괜찮을 겁니다. 1, 2, 3. 이 방법이요. 빈 구멍에만 끌어주면 됩니다. 미리 변신해버릴까요? 3크로스로 기본이 완성됐습니다. 자, 조이기 전에 먼저 이 어댑터를 끼워줍니다. 이렇게 끼워주시고. 이렇게 끼워줍니다. 됐어요. 그래야지 빈돌이 올릴 수가 있습니다. 1, 2, 3. 1, 2, 3. 간단하게 이렇게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제 님들을 준비해 주시고. 전체 다 1, 나름을 1mm만 남기고 자초입니다. 지금 켜져야 장면이 soon arrow. 던지다. 장 soaked 날 specifically16 mm bump. 그런 사용 ainda 덜 along에 몇에ered pedồ 그렇고. 그리고 나름을 1mm만 남기고ены. 바로 9mm은OTN에 2. 4. 4. 5. 6. 6. 7. 9. 10. 11. 12. 13. 13. 11. 12. 14. 16. 16. 17. 17. 18. 18. 19. 20. 19. 20. 20. 20. 21. 22. 22. 지금 지싱할 단계는 아니긴 한데 대략적으로 한번 지싱을 해봅니다 이 정도가 센터면 반대쪽에도 휠이 대체로 이쪽으로 좀 많이 쏠려 있네요 어디 볼까 디싱이 아니라 이쪽으로 좀 많이 쏠려 있어요 이쪽으로 좀 많이 땡겨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현상이 왜 발생을 하냐면은 포커 길이가 같아요 주문한 거는 아까 조이는 건 다 똑같이 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이 좀 더 짧았어야 된다는 얘기죠 시작을 정렬을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 정도쯤 이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대략 여기서 가장 높은 쪽이 이쪽이지만 뭐 일단은 가장 튀어나온 쪽 기준으로 잡겠습니다 이쪽 위주의 속도를 먼저 주입니다 한 박씩 주울게요 꽤 나을 것 같아요 지금 시작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Spoke Nipple 안에서 남은 부분은 안에서 안에서 다 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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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نądry 불을 불을 동SC enfilogue ipse 히트 안에서 안에서 손 안에서 kids rics adjust the spoke nipples by turning only 45 degrees at a time aligned the rim center with the spoke nipple power balance 실속을 사용하며, 일기기 편의점을 유지할 시간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스톡폐의 고き 화술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약 80%의 겹렬이 당사штаб을 해당합니다 무게 장착목을 좁게 당사수의 겹렬을 내 인정으로 자, 소리 안 나는 쪽은 넘어가고 소리나는 지점을 줄입니다. 좌우 잡고 상하 잡고 상하 잡고 상하 잡고. 체크 by hand that the wheel spoke tensions are similar throughout. You can also use a spoke tension meter. 장갑 약한 스포크인은 감상하십고, 이런 스포크인은 없었습니다. Reach the target tension of 100 percent, while aligning the wheel left and right once again. 자 휠트링이 끝났습니다. 장렬서 좋죠? 중간중간에 끼는 거는 못하면 그래. 중간에 약한 스포크이나 감상하시고 휠트링이 완료됐습니다. 휠트링을 놓으며 볼 구멍에 맞춰서 림티프 얹었구요. 으쌰 됐어요? 슈루엑스 휠 빌딩이 끝났습니다. 자 휠트링이 끝났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